투자수첩 말만만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매 요일마다 색다른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죠. 시장을 움직인 그리고 시장을 움직일만한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타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을 좀 준비하셨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말말말은요. 분리과세,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0 총선이 마무리가 된 뒤에 금투세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영향 또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여소야대가 앞으로 3년 정도 더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주사들이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런 우려가 반영됐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또한 금투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소야대도 아주 현격한 여소야대를 결국 최종적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금투세도 결국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채원 라이프자성료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전에 자막을 보셨는데요. 이걸 유예하거나 영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배당 금액이 얼마일지라도 단일 세제로 세율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배당 금액에 따라서 최대 거의 49% 그러니까 5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면서 사실 최대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당을 했을 때 배당을 했을 때 얻는 실익이 생각보다 적다. 이러니까 배당을 주저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칸트의 한 요인이라고 이채원 의장이 얘기를 했고 이채원 의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연달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칸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배당의 어떤 단일 세제,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협의를 잘해서 1,400만 주 투자자들의 어떤 민의를 받아들여서 개정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채원 의장 비롯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유예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사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전망과는 다르게 약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00만 주 투자 인구라는 거는 정치 지형에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경기도지사였던 김동연 지사가 3명이 대선 후보였는데 이분들이 모두 경제 채널에 출원해서 자기의 경제 정책과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심도 깊게 한 시장 이상 토론을 갖췄죠. 이거는 결국은 경제 채널이 갖고 있는 위상이 높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1,400만 연한 주식 투자 인구가 그분들 대부분 다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어떤 민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정체의 경제 공약을 설명할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 분이 다 나와서 그 자신들의 공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1,400만이라는 인구는 여전하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이재명 대표가 엄찬한 의석을 확보했지만 또 언젠간 총선이 돌아오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유해 시점이 내년인 거죠? 그럼 더 유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폐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총선이 끝나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저께 윤 대통령은 총리와 비서실장, 심지어 오늘도 하면 어쩌면 개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정비하는 걸 보고 나서 대화가 이뤄가면 그리고 사실은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 임기는 5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쯤 돼야지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이 워낙 많고 개인주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또 특히나 여와 야를 떠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금투세는 폐지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말말말 확인해 봤고 이어서 두 번째 말말말 살펴보시죠. 두 번째 말말말입니다. 스카 데이비스 CEO가 플래시 랜드 가격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메모리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웨스턴 디지털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은 디렘에서는 미미하지만 디렘은 사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랜드 플래시에서는 세계 3위 기업이기 때문에 랜드 플래시의 스카 데이비스 CEO는 아니고 그 밑에 수석 부사장, SVP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표하면서 공급자 고객들의 서한을 발표하면서 이러이러한 맥락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하다. 이런 맥락으로 주주 서한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플래시 가격을 올릴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주가가 점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를 취재한 언론 보도였지 삼성전자 임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플래시의 3위 기업이 웨스턴 디지털의 고위 임원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격을 올려야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걸 공식화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공급 대비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에 추락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정도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달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스카 데이비스, F3P가 고위 임원이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물론 이거 외에도 오늘 애플이 사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맥북에다가 애플도 전용 칩을 만들고 있죠. M4를 갖다가 AI가 강화돼 M4를 갖다가 양산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AI의 모멘텀이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와 맞물리면서 사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종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랜드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자체 집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가능성, 이에 대한 국내 증시의 수혜,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했던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검색을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인프라 받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곳곳에 지어야 돼요. 곳곳에 지어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면 송배전이 들어가야 되고, 송배전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ESS를 통째로 엄청난 컨테이너서를 넘는 엄청난 ESS를 통째로 옆에 옮겨놓는 이런 것들에서 선인 시스템 같은 종목들 움직인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AI, 챗GPT는 이제 사실 시장 초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올랐지만, 너무 올랐지만 사실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른 차원이다. 닷컴 버블에서는 실체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약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진정하게 돈을 벌고 있고, 그것이 재무제표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닷컴 버블과는 다른데, 이제 시장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엔비디아나 관련된 SK하이닉스나, 어제 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공급한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판매가 주가만 뛰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시기적으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대장주, 실체가 있는 주식은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장주의 가장 큰 지표는 무엇이냐. 대장주랑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 종목들을 갖다가 지난 6개월 동안 주가 차트를 보시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 대장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지, 난 이 기업이 유명한데 이게 대장주가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어떤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으냐, 이것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있을 때, 삼성전자는 2023년에만 보면, 최소한 보면 이제 2등 기업은 전락을 했어요. HBENC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상승률만 봤을 때는요. 상승률만 봤을 때는요. 2023년도 YTD가 삼성전자는 40%인데, SK하이닉스는 85%거든요. 그걸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걸 관련해서 역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 중에서 누가 한 달은 너무 짧고,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차트를 봤을 때, 누가 수익률이 제일 좋으냐, 이것이 대장주입니다. 그 대장주 쪽을 쫓아가시면 가장 안전하다, 뭐, 딱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하시면, 그 수익률이나 나중에 낭패를 보실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SK하이닉스가 1등 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HBEN3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내년쯤 되면 HBEN3의 다음 버전에서는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해서,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그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혹시 있다면 그때는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충실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의존도가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당연히 HBEN3에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웨스턴 디지털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존패를 걱정할 만큼, 너무 적자율이 심했어요. 그런데 적자율이 심했고, 사실 4분기에 극적으로 흑자를 전환했는데, 흑자 전환한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의 솔리드함, 랜드플레이시 사업부입니다. 솔리드함이 너무나 많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의 뒷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언을 오늘 주저히다시피, 랜드플레이시조차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럼 SK하이닉스는 기존에 했던 HBEN3에다가, 그다음에 뒤처졌던 랜드플레이시, 인텔, 솔리드함 사업부, 인수에서 솔리드함 사업부도, 역시 흑자로 전환한다면, SK하이닉스는 날개 달아서 쭉쭉 성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데레 공급하라고, 테슬라 공급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HBEN3를 엔비디아에 공급했다. 그냥 레토릭으로, 젠슨 왕이 우리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공급을 했다라는 사이닝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점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냉철하게 SK하이닉스를 더 우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글 아마 다 자체 칩 개발하고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과 생태계를 좀 논의하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요? 인텔도 원래 칩의 레거시 클래스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의 AX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MD는 사실 엔비디아 경쟁자가 될 수 있어도, 인텔은 엔비디아 경쟁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나 내년, 최소한 3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천하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와 HBM3가 필요한 데가 많아요. 심지어 테슬라도 필요하고, 델도 필요해요. 델 컴퓨터도 필요한데, 그 천하를 재피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납품을 했느냐. 납품을 한다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좌제하신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HBM3, SK하이닉스까지 전체적인 생태계에 관련해서 내년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스점, 세 번째 말말말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국내 증시에서 최근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변압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정말 중복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몇 년 앞까지 다 채워놨더라고요. 네, HD 일렉트릭이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있고, HD 일렉트릭이 있고, LS 일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변압기는 재롱전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지난 6개월, 1년 정도 수익률을 보시면 누가 대장주이냐.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입니다. 그 수익률로 분명히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석 HD 현대 일렉트릭 CEO가 기자를 만나서 그런 멘트를 하신 거예요. 2028년까지 주문이 꽉 찼다. 주문이 꽉 찼으면 그만큼 확실한 게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CEO가 자기 실명을 내고 그런 멘트를 했다는 것은 믿어야 되죠. 만약에 틀리다면 이거는 엄청난 허위 사실을 시장에 알린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향후 5년, 보통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는 최소 1년, 그다음에 보통 3년 정도 영업이 추정한 다음에 PER를 개선하거든요.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5년 정도의 매출이 보장돼 있다. 이것은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호재의 이면에는 미국의 변화기 시장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변화기가 못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변화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AI 생태계 입장에서도 이 변화기 시장에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쿼리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 쿼리를 할 때는 한 번 전기 소요가 0.3와트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채찌PT에 텍스트 검색을 할 때는 한 번 검색할 때마다 필요한 전력 소모 이량이 3와트예요. 일반 검색보다 전기가 10배 이상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 채찌PT에 텍스트를 갖고 영상으로 바꿔지는, 그 소라가 만약에 보편화되면 거기에 대한 전력 소요는 또 무시무시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전기를 생산했는데 각 가정과 공단에다가 끌어갈 때, 그때 필요한 게 변화기거든요. 변화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 일리티릭의 조석 CEO가 5년치가 밀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생태계적인 큰 변화를 갖다가 감안한 최종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1등 주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228% 증가했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부담이 갈 때 사실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냐면 시장이 뭔가가 이상하게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CPI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40% 넘게 떨어지면서 개파락했거든요. 이럴 때 눈여겨보는 종목을 보시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좋은 수익 창출 기회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폴리오 관점에서 20%는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나머지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로 운영하시는데 20%는 현금으로 4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나 이 종목 들어가고 싶은데 좀 비싸서 못 들어갔어. 그럴 때 시장이 뭔가 과민 반응을 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상승한 다음 전력설비가 상승하고 전선주가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전력과 전선에. 네, 전선 관련입니다. 전선은 대원전선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사실 시총이 작은 기업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작다 보면 영향력을 외부 영향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차분하게 매달 갖고 있는 수입에서 일정 이상 투자하시면 좋은데 투자를 하는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러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관련 기업들,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AI 생태계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수첩 말마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